배열 수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이름과 성별, 금액이 작성된 표를 가지고요. 남자 금액의 합계와 남자 인원수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C, 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썸,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함수 다음에는 가로 열고 닫고 필요하시잖아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여시고요. 성별이 있는 데이터 B2부터 B6 영역에 가서요. 혹시 남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남과 같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같은 행의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범위 정하시고요. C2부터 C6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이 남에 해당한 데이터 15,000과 그 다음 만과 17,000을 다 더하면 42,000이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썸을 통해서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표현하고요. 곱하기는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합니다. 성별이 남자이면서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 C10셀입니다. 는 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 그 다음 조건입니다. 남자에 해당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조건을 지정할, 좀 가로로 묶어서 표현할까요? 조건은 성별에 가서, 같습니까? 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요. 성별이 남에 해당하면 곱하기 1을 통해서 숫자 1을 곱해서 1의 개수를 더해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남자입니까? 1. 남자입니까? 1. 여자입니까? 0이 나오겠죠. 남자입니까? 1. 그래서 1에 대한 개수를, 합계를 구하면 남자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는 3이라고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 1번, 첫 번째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을 이용해서 부서별 직무 수행 평균을 표 1에 B4부터 B7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Average 함수만으로 통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할 수 있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if랑 Avera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주기에서 if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부서명에 가서 A11부터 A33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직무 수행에 가서 점수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직무 수행에 대한 점수를 드래그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부서가 관리부에 해당한 데이터에 직무 수행의 점수를 가져다가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소수 자릿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그냥 평균값만 구해서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는데요. sum과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C사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합계를 구하겠다.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부서에 해당한 데이터 부서 전부 다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A4와 같습니까? 심표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1을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표시해서 1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죠. 그 1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과 개수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배열 수식 두 번째 배열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물론 앞에 있는 예제도 초기에 배열 수식이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두 번째 배열 2번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계산 작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은 대부분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구성했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결제 방법, 사용 내역,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표 2에 B29부터 C31 영역에 결제 방법별 일반 의료비의 금액 합계를 계산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B31까지네요. 일반 의료비까지 옆에 최대하고 최소값은 별도고요. 첫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 B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값을 결제 방법, 일반 카드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에서 결제 방법과 그 다음에 사용 내역에 따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하는 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실 거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니까 썸과 이프 함수 다 사용하라고 했네요. B2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B29셀, 이프,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고요. 결제 방법에 대해서 결제 방법 선택하고 F4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를 뭐 열을 참조하거나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가로 닫아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곱하기 두 번째 사용내역에 대해서 C3부터 C25 영역에 대해서 F4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B28셀을 선택을 하는데요. B28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B28셀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B28셀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습니다. 위에다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우리는 금액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눌렀을 때 일반 의료비 일반 카드의 일반 의료비와 직불 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의 학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텍스트 형식을 이용해서 아니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구한 값 뒤에다가 심표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합계가 5만6천일 때요. 뒤에 0이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0을 세 자리를 생략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뒤에 심표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또는 샵컴마 샵샵 0하고 심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입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위에 단위 천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천원 붙이진 않고요. 뒤에 동그라미 0의 개수 3개 생략하는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함수가 없다고 하면요. 이 포함수가 없다고 하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합계를 가져올 부분도 곱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제 방법과 금액을 이용해서요. 표 2에다가 결제 방법별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배열 값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는 하시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첫 번째로 큰 값을 가져옵니다. if 함수도 사용합니다. if, 라지와 if를 둘 다 사용하네요. 그럼 조건은 결제 방법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일반 카드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에서 최대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첫 번째로 큰 값이니까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으시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일반 카드의 최대값은요. 20만원인데요.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최소값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요. 스몰, if, 그 다음 결제 방법에 대해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결제 방법에 대해서 아, 같습니까? 조건이죠. 네,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액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스몰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뺀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특수문자 모양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if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은요. 지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심표 우리는 무주택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무주택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면 평균 값이 5.75라고 구해집니다. 이 값을 는 다음에다가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할 문자 미음 큰 따옴편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요. 모양이 네모죠. 네모 모양이니까 네모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심표 그렇다면 개수는 몇 번 반복하겠다.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을 이용하여 표 5에다가요. 배열 함수인가요?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각 범위 인원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 곱하기 100% 한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각 범위에 구간에 해당한 데이터의 인원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는 FR 그 다음에 EQ ENCY 프리퀀시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영역입니다. 현재 예치금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고 작성을 하는 거라서 따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현재 예치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완성이 되시고요. 그 값을 가지고요. 슬래시 전체 개수로 나누라고 했어요. 전체 개수는 카운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카운트 그 다음 현재 예치금의 전체 개수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Ctrl Shift 엔터 이렇게 구해지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나누기 작업만 하셨고요. 이 값을 음 곱하기 100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다시 곱하기 100 처음에 한 번에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의 행사 내용과 인원수를 이용해서요. 표 7에다가요.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른 빈도수를 구하는 거고요.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돌잔치에 해당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T4부터 T8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Frequency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계수 구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조건은 행사 내용에 가서요. 행사 내용 그 다음 그 값이 수식을 이제 옆으로 결혼식을 한 번만 구한다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수식을 옆에다가 복사할 거라서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돌잔치와 같습니까? T3과 같습니까? U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3행에 있다라고 F4 F4 눌러서 3행을 고정시켜주시고 심표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돌잔치에 해당한 인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참조하는 영역은 결혼식의 숙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이니까 F4 눌러서 이 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영역은 이제 작성은 했어요.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이 필요할 빈도수를 구할 영역은 S4부터 S8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잔치만 구하면 절대 참조 안 해도 되지만 결혼식까지 구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잔치와 결혼식의 행사 내용에 따른 빈도수 구할 수 있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행사 일가 행사 일가 그 다음에 표 8을 이용해서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한 후에 해당 개수만큼 하트를 영역에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피트함수는 조금 있다가 작성하시고요. 월별에 해당한 개수부터 우선 작성을 해볼까요? S12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눈 썸과 이프와 먼스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프 먼스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행사 일에 가서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월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월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월별 행사 건수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개수만큼 하트 모양으로 반복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S12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끝에 앞에다가 텍스트를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그 다음 하트 모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심표 리피트 가로 맨 끝에서 다시 한번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배열 3번 예제를 같이 시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3번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요. C24부터 D25 영역에다가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하시고요. Average 입력하신 다음 If 가로 여시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물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기 해서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물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수량에 가서 아 근데 B24 주의할 게 있네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을 때 B24 B25 B열에 있어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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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B10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평균을 고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수량에 해당한 데이터 행을 고정시키고요. 왜냐하면 복사하면 단가는 C열에서 D열로 바뀌셔야 되기 때문에 행만 고정하시고요. EF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시면 물품코드 JJ에 해당한 수량의 평균 옆으로 복사하시면 물품코드 SS와 JJ에 해당한 평균 단가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물품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요. B29부터 B33 영역에다가 물품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몫을 좀 구할까요? 우선 몫을 구하겠다. 네, 그럼 Quotie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Quotient 함수 사용할 건데 그럼 먼저 리피트는 조금 이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Quotien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숫자를 물어봅니다. 10만원 나누는 숫자니까 뒤에다 쓰실 거고요. 물품코드 SS1111 해당한 데이터에 판매 금액의 합계를 가져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Sum 가로 여시고 첫 번째 가로 여신 다음 물품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물품코드를 가져다가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이 물품코드에 해당한 판매 금액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판매 금액도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십니다. 그 다음에 Sum에 대한 값을 다 두시고요. 신표 우리는 10만에 해당한 몫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몫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숫자를 구해놨습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별표를 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P29셀을 선택하시고요. 리피트 함수를 작성합니다. 별표로 표시할 거니까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선택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몇 개 몇 개 표시할 건지는 컷션트를 통해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탔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은 결제방법과 그 다음에 할부기간 결제방법 카드죠. 카드와 그 다음에 할부기간을 이용해서요. 할부기간과 결제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를 계산하여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별표로 표시하는 문제이네요. 여기도 별표로 표시하는데 리피트는 조금 이따가 작성하고요. 썸과 잎을 통해서 값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는하시고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가로열고 문제에 또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있으니까 if도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여신 다음에 결제방법 선택하고 F4 그 다음에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한국 카드와 같습니까? H22 H22 I22 J22 22행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가로잡고 곱하기 두 번째 할부기간입니다. 할부기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23 G23 G24 G25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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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심표 if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표 1을 넣어주십니다. 조건에 만족했을 때 1이라는 값이 반환되고 1에 대한 값의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에 따른 사용 빈도수를 구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은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수만큼 별표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리피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별표 넣습니다. 그 다음 심표 그 다음에 반복할 개수 썸과 입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빈도수만큼 별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H29셀의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델명과 매출액과 결제 방법을 이용해서요. 모델 번호와 결제 방법의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그 다음 조건은 모델 번호의 오른쪽 두 글자를 가져와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는 하시고요.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즈 함수가 필요하고요.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를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결제 방법이 한국 카드입니까? 대한 카드입니까? F4 절대 참조 같습니까? 한국 카드와 같습니까? 28행과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열고요. 모델 번호는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모델명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G29 G30 G31 G열 있습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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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절대 참조 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죠 첫 번째 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 하면 심표 scripture 우리는 매출액 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돼요. 매출액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신 다음 에피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if 함수는 조건을 주는데 and 연산자 대신에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매출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매출액을 가져온 다음 everland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가입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입 나이에 대해서 나이를 가지고 가입 나이와 그 다음 가입 나이와 나이를 이용해서 가입자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Frequency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한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의 명을 추가하고요. 그 외에는 미 가입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우선 Frequency 함수부터 작성을 할게요. S4부터 SC까지 선택하고요. 는 FR 다음 첫 번째 데이터는 가입 나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Frequency 함수는 옆으로 복사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 안에서만 결과를 표시할 거라서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비교할 대상 범위 정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0보다 큰 경우에는 구한 값 뒤에다가 두 자리 숫자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는 거죠. 계산된 값을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고요. 그 외에는 미 가입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좀 필요하겠네요.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는 다음에 IF Frequency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Frequency를 통해서 구한 값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 Frequency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IF를 뺀 Frequency부터 가로 닫는 데까지 Ctrl-C, Ctrl-V 그리고 나서요. 심표 형식을 지정합니다.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0보다 크지 않다면 미 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미 가입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Shift-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 나이와 그 다음 코드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류가 발생 시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우선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는 하시고요. Average, 그 다음에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 가로 여시고요. 코드에 가서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와 같습니까? Q15, Q16, Q17 Q10에 있습니다. F4, F4, F4 눌러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지정하기 위해서요. 네, 범위를 지정하는데 우선은 0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는 좀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요. 위에 있는 나이보다 큽니까? 이상입니까? 라고 하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실 때 R13이라고 되어 있고요. R13, S13, T13, U13, V13 13행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13행을 지정해 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다시 한 번 20세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20세 미만이 있는 R14를 선택하되 R14, S14, T14 14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일치하고 0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에 EF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이 끝났으면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E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오류가 좀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서요. 만약에요. 오류가 있다면 단 오류가 발생 시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항상 수식을 수정할 때는 첫 번째 거를 수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혹시 구한 값에 EF, Error 값에 오류가 있으셨습니까? 맨 끝에 가서 심표하시고요. 공백 처리하라고 했어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E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공백 표시에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결과 배열 3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에서는요. 조건을 쓰실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곱하기가 엔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연산으로 곱하기 연산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다 하시면 더하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며 어떤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한다. if를 사용했을 때는 조건이 끝났을 때 신표, 그 다음에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if가 없을 때는 다 곱하기 연산이나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열 수식 살펴보셨습니다.